저는 비전공자인데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분석하는 게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심리학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. 상담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1년 정도의 제한된 시간 내에 학위를 수리하거나 자격증 취득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과정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라님 혹시 저의 영상 컨텐츠를 좀 보셨나요? 넌 나에게 모욕감은 좋습니다. 아 지금 물어보지 않을 사람한테 지금 이걸 물어봤는데 자 매운맛 들어갑니다. 아라님 매운맛 들어갑니다. 일단 비전공자가 주변 사람들을 분석하는 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재미있어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. 사람이 자기가 공부하고 싶고 관심사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매진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좋죠. 근데 굳이 왜 그게 학위로 가고 자격증으로 가야 되죠?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. 취미를 하고 싶고 굳이 상담사가 되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왜 아웃풋을 내야 되죠? 두 번째 1년 안에 해서 될 수 있는,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학위랑 자격증이 어떤 의미가 있죠? 1년에서 마스터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안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. 자 그리고 세 번째, 이거는 팩트인데 학위 수료하는 것도 가능하고 심리상담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 취득을 1년 안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취득이 가능한 학위와 자격증은요 당연히 전문성이라는 것을 기반하지 않아요. 하니 딱 1년짜리의 혹은 1년보다 더 짧은, 짧은 시간 내에 딸 수 있는 정도의 깊이를 인증하는 자격증과 학위일 것이고요. 취미로 썼다 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.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다고 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것을 따고 싶어하는 그 시간 강박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갖고 있는 퀄리티에 비해서 매우 비싼 돈을 요구한다. 그러니 돈은 비싸대 쓰면서 거기에 별로 과실은 없다. 내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는 없기에 매우 비추한다. 차라리 1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내가 알았던 것보다 좀 더 깊구나 아니면 아 이 정도 공부하면 될 것 같아 하는 내 안에서 이것의 취향 정도가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보고요. 그렇게 공부를 해서 괜찮네 싶으면 본격적으로 해보세요. 그리고 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한다고 하면 이제 취미로 하면서 다른 것들 찾아가지고 하세요. 굳이 취미로 하는 거에 학위와 자격증을 딸 필요는 전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저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제 채널에 자격증이라고 하면 나오는 영상 컨텐츠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. 그 영상들을 몇 개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년 내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거는 아무리 양보해도 그거는 금상비입니다. 쓸모가 없어요. 실제로 저 석사 다닐 때는 자기가 심리상담자격증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민간 아무데서나 하는 거 막 4시간 정도 수업 듣고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신 분이 있었어요. 동기 중에 나중에 그 자격증 자기가 스스로 이력서에서 지워버리더라고. 왜냐하면 그 자격증을 따다는 자체가 이 심리상담 바닥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얘가 지금 이 자격증을 땄다고 한다면 심리상담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이유야 존중감이 없단 거잖아. 심리상담자격증 딴 사람이네? 하면서 오히려 주홍글씨가 돼버려요. 그러니까 진로에도 도움이 안 돼. 쉬운 자격증 따는 건. 자, 아란님. 심리학의 최종 목적지가 상담사가 되는 것인가요? 아니요. 심리학은 온갖 세상 속에 있는 다양한 심리현상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예측하는 게 심리학의 목적지입니다. 그 중에 음영심리학으로 상담심리라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. 그러니 심리학에서 상담심리는 속한 거예요, 속한 거. 심리학이 훨씬 더 커요. 심리상담만 심리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상당한 오산입니다. 아란님, 제가 학위나 자격증을 취약하고 싶은 이유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관련 업을 하고 싶어질 경우에 경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. 그리고 시간 제약이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이 있고 휴식 중이라 그 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입니다. 당연히 취미를 하다가 괜찮으면 이걸로 한번 제대로 뛰어들어 볼까 인거죠.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게 무엇이냐? 바로 반지심리연구소의 매운맛 컨텐츠예요. 재생목록 보면서 되게 좀 관심 가는 부분 영상 한 4,5개만 봐보세요. 대략 심리상담쪽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사실 심리상담은 늦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음이 급한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뭐라도 아웃풋을 하나 둘씩이라도 쌓아놓으면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. 도움이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많거니와 된다 하더라도 아주 미비할 수 있습니다. 이 심리상담쪽으로 좀 더 간다고 한다면요. 특히나 평생을 계속 연구하고 바치는 분야예요. 시작에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시작을 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으나 1년 안에 모든 걸 다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은 그냥 원칙적으로 옳고 그르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업으로서 도움이 안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